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SK인베스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정말 오랜만에 흑자전환 소식을 좀 갈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 빅3 기업들이 지난 3분기, 4분기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성 요소로 자리 잡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매출 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 원, 그리고 신규 수주 94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수주 95억 달러 중에 조선이 약 6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또 해양은 31억 달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에 LNG 발주까지, LNG 선의 수주 잔고까지 합했을 때는 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지금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적으로 기대감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세를 조금은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임, 변동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관심 가져주면서 저는 조선 기자재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추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중에 오늘 또 가장 뜨거운 삼성중공업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까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바대로 국내 최고의 항공기업입니다. 현재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부각받으면서 아무래도 저가형 항공사들만 부각되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 지금 대형 항공사들도 충분히 지금 주가는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최근 대한항공에서는 한국형 GPS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우주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 그 외에도 현재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여객 운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 그리고 유가, 환율에 의한 큰 흐름보다는 지금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항공주들, 강세 이후에 이런 잘 알려진 항공주들도 좀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높은 운임이 추가로 된다면 여기에서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김태성 이사님이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일단 최근에 또 가장 강한 테마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혹은 로봇 혹은 여기에 비대면 의료라든지 비대면 원격 교육 이쪽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대면 의료 쪽에 이지케어텍을 한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OECD 국가 중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 한해에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이 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관심주들이 최근에 대량 거래랑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지케어텍 뿐만이 아니고 케어랩스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19가 그래도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성과 편리함에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지케어텍도 현재 구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